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 보령시가 3분기 읍면 동장 토론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항을 논의했습니다. 토론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방사능 측정 결과 누리집 공유와 검사 장비 활용 등 수산물 안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또한 1순위 부족한 농가주나 고령 농업인을 위한 가을청을 농촌 1순 돕기와 산불 감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